8번 파자. 청호 한 복판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해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노볼트 스트라이크. 돌아당긴 타구가 왼쪽으로 탁승 끝발! 이게 파워 야구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김강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한 은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구의 징수를 목격하셨습니다. 이 홈런으로 SSG가 시리즈를 앞섭니다. 야구에서의 홈런이 꽃이라고 하는데 이런 홈런은 정말 야구 역사에 저도 야구를 많이 봅니다만 몇 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끝내기 홈런 속에 또 한 번 김강민이 있었고 김강민 선수의 응원곡이 오솔레미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나의 태양이라는 곡인데 인천의 태양이 된 김강민 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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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